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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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이 다 우주에서는 다릅니다. 인스페이스에서 우주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자 뭐야 미국.. 아 저 뭐야 우주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어때요? 디셈버가 언제죠? 12월 12월이죠. 12월 14일 우주에서 무슨 소니야? 저 맨날 소니지. 태양이 어떻게 쨍쨍한 날씨 맑은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마침내 어떻게 된거야? 나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 true, come true. 진실되게 됐다. 사실이 되었다. 내 꿈이 이루어졌어.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after last of hard training 뭐뭐한 뒤야? 뭐뭐한 뒤야? 예구나, 뭐뭐한 후야? lots of hard training 많은 노력 훈련 힘든 훈련 하드 트레이닝 많은 힘든 훈련된 후에 I am 나는 드디어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이 순간 우주에 있어 내 동료들과 함께 soon 곧 우주에 도착하자마자 우주에 도착한 직후 우주 우린 뭐 했습니까? 저녁을 먹었습니다. It's not easy to have a meal in space 어떻대요? 쉽지가 않아 뭐가 쉽지가 않아? To have a meal 식사를 하는 것 식사를 하는 것이죠. 초보정사죠. 식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어디서? 어디서 쉽지 않아? 우주에서 우주에서 첫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tied 묶었어 접시들을 묶었어 탁자에다가 접시를 묶고 As we had practice on earth 우리가 지구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접시를 탁자에다가 묶었습니다. We opened the food package 어디서 우주에서 도착하자마자 저녁식사 한다고 밖에서 아니겠지. 안해소겠지. 안해소을 걸게 하는데요 조용히 We opened the food package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 음식 포장하면 어떻게 해요? 열어냈습니다. With scissors This is because everything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해요? 이것들은 다 무엇 때문이야? 이것들은 다 무엇이야? Float here Float 둥둥 떠다니 그러니까 다 묶어놓고 막 하는거죠? 그럼 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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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쓰면 이거 진짜에요 Before sleeping at 10 o'clock 10시에 자기 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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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이거 몇원씩이에요? 뭐요? 요거 앞에 어떤거에요? 아니 요거 요거 앞에 봐봐 이 슬리핑은 뭘까? 이거 지각동사 이게 어떻게 지각동사냐? 동명사라고 하려고 했죠 동명사로 at 10 o'clock 이건 뭐야? 전치사 플러스 아 뭐가 플러스 전치사 구잖아 네 이거 문장 형태로 문장 형태로 취급한다 안한다? 안한다 자 I went to the toilet 나는 잠자기 전 열시전에 뭐했어?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내 손을 씻기 위해서 근데 있잖아요 The toilet looks almost the same as on earth 토일렛 어떻게 해? 화장실이 어떻게 해요? 변기통이 변기통이 어떻게 합니까? Looks 보입니다 Almost 거의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디 있는 것과 지구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War doesn't come out 근데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It used a special machine to suck up all the waste 어떻게 합니다? 특별한 기계가 있습니다 To suck up 빨아들이는 특별한 기계가 있습니다 All the waste 그 모든 쓰레기 Waste니까 쓰레기라기보다는 Dung이겠죠? Dung Dung을 waste라고 표현했네요 똥이죠 자 Sleeping in space is almost also different from sleeping on earth 자 자는 것이야 어디서 자는 것이야 In space 우주에서 자는 것은 Is also 또한 어때요? Different from sleeping on earth 지구에서 자는 것과 또한 다릅니다 We have not We have to 우리는 뭐뭐 해야 돼 Not only ti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묶는 것뿐만이 아니라 To a wall 어디다가 묶어요? 벽에다가 묶는 것뿐만이 아니라 But 하지만 Also wear sleeping mask 우리는 잠자는요? 잠잘 때 쓰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마스크를 왜? Why? Because the sun rises every 90 minutes Here 왜냐하면 어때 태양이 떠 매번 매 매 90분마다 1시간 밤마다 계속 해가 떠 1시간 밤마다 해가 매번 들어온 거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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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빨개 돌렸나봐 It's not easy to sleep well here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쉽지 않다 쉽지가 않은거죠? Easy 쉽지 않아 하지만 어때? I'm trying my best 나는 내 최선을 다해 내 최선을 다해 내 최선을 다해 참다는거죠 무슨 안쓰고 걸어다니고 뭘 걸어다니여? 붕붕 떠다니고 영화에서 걸어다니는데 아 그건 영화잖아 영화는 영화다 현실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December 15일 12월 15일입니다 써니 말죠 클라우디가 있을 수 없죠 우주니까 우주정보자 우주정보자 선생님 우주정보자 사는거 다 캐미터릭 봤거든요 영어랑 구별도 못하죠 곤란합니다 자 Last night 어젯밤에 어때요? One of them I remember had a fever 네? 네? 동료 직원 중 한명이 뭐야? 죽었어요? 아니 fever 열이 난다 열 열이 난다고 몸살 감기 몸살 같은거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we had a medical officer 우린 뭘 가지고 있었어? 약 medical officer 약 아니 잠시만요 medical 치료 치료할 수 있는 officer 사람 사람이죠 officer officer 그 의학 담당 의학 담당이 있었어 here on the space shuttle 어디에 있었어 근데 그게? 우주 우주 셔틀 셔틀 셔틀이 뭐야? 버스? 아니지 셔틀버스 셔틀 뭐야? 셔틀이 뭐야? 스페이스 셔틀은 뭔가? 정거장 이거는 우주 우주 저거 무슨 셔틀 저거 뭐냐 이거 우주왕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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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선 우주왕복선 우주왕복선 운이 좋게도 의료 담당자가 있었어 other 또한 he is an astron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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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그는 또한 누구였습니까? 운이 좋게도 또한 우주 그렇죠 우주기행사입니다 he can also treat some illness 그는 또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다룰 수 있었어? 뭘 다룰 수 있었어? 몇몇 개의 질병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he took care of the crew member during the night 그가 어떻게 해요? to care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to care 관리해줘서 관리해줘서 of the crew 멤버 우리 그 아픈사람이겠죠? crew 멤버들은 더위 뭐뭐하는 동안 the night 밤동안 밤동안 crew 멤버들을 보석해줬습니다 and she is getting better now 그녀는 어떻게 됐어요? 아픈사람이 여자네요 is getting better 더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아졌어요 아픈사람이 여자로 오늘 일과를 오늘 일과를 finish 마침 후에 마침 후에 마침 후에 I went to the exercise room 나 어디갔습니까? 운동 어 운동하는 방 운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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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d to tie my body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 몸을 타 묶어야되요 내 몸을 묶어요 to the bike 자전거에다가 내 몸을 묶어요 to ride 타기 위해서 내 몸을 자전거에다가 묶었습니다 네 in space 우주에서는 it is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for astronauts 우주 우주 비행사들에게 중요합니다 to exercise at least 2 hours a day 하루에 최소 2시간을 exercise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10분 하고 조금 쉬다가 조금 10분 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if we do not exercise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our bodies get weaker and weaker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고 약해집니다 점점 좀 퇴화된다는 거죠 after exercising 자 운동을 한 후에는 I took a shower 샤워를 해야 됩니다 but it was not a water shower but it was not a water shower 물로 샤워를 한 게 아닙니다 I just cleaned myself with wet wet top top tower 물로 하는 거예요 젖은 수건으로 내 몸을 닦아내는 겁니다 because water falls in space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when I washed my hair 내가 머리를 깔았을 때 I used dry shampoo I used dry shampoo 나는 건조한 샴푸를 사용했고요 I rubbed 난 문질렀습니다 rubbed 문질렀죠 some some to my hair 내 머리에다가 문질러주고요 and then wash it off 그리고 씻겨냈습니다 with the white towel 젖은 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셔틀이에요 이게 여기 여기 스페이스 셔틀 여기 스페이스 셔틀 여기 스페이스 셔틀 저 우주정보다는 영어로 뭐라고 그게 눌려요 ISS ISS